이번 시간은 사다리꼴의 면적의 공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평면인 두 면 중에 위에 변을 윗변, 밑에 변을 아랫변이라고 하고 이것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사다리꼴의 면적의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 답 푼 뒤에는 재생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윗변은 4cm, 아랫변은 7cm, 높이는 6cm이므로 식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3제곱센치미터입니다. 정답을 적을 때에는 단위까지 적는 것을 잊지 말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윗변은 3cm, 아랫변은 7cm, 높이는 4cm이므로 식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제곱센치미터입니다. 정답을 적을 때에는 단위까지 적습니다.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정리입니다.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윗변, 아랫변 더하기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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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